MC몽은 과거 병역 비리 의혹 중 고해발치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왔지만 입영 연기 부부는 유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받으며 이후 공식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런데 최근 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 재판 관련해 증인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해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며 다시 한번 MC몽이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이는 피썸 코인 상장 청탁 의혹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MC몽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MC몽은 올해 1월 16일에 열린 재판에서도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었는데요. 같은 달 23일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지만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재판은 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인 안성현과 이상준 전 비썸홀딩스 대표가 배임수재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코인 상장을 청탁한 강종현과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씨도 각각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MC몽이 안씨와 강씨 사이에 50억 원이 오간 정황을 밝혀줄 수 있는 핵심 증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송씨로부터 핏섬에 코인을 상장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안씨와 이전 대표에게 현금 30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안씨와 이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나 강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추가로 20억 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20억 원이 MC몽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안씨는 2022년 1월쯤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 메이드 엔터의 강씨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를 받게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같은 해 4월 MC몽이 미화 7만 달러를 해외로 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면서 투자가 무산됐는데요. 그런데도 안씨가 20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게 강씨 측 주장입니다. 이처럼 양측 진술이 엇갈려 MC몽의 진술이 재판에 필요한 상황이며 MC몽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MC몽이 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말하며 해당 사항과 관련한 억측은 삼가주시기 바란다며 MC몽에 대한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및 재생산 행위에는 법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MC몽은 28일 개인 SNS를 통해 저는 증인이다. 코인 사기 논란과 아무 관련이 없다. 여전히 아직도 음악만 묵묵히 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어 법정은 병역 비리 사건 3년 재판으로 생긴 트라우마 증후군이 심한 성격으로 인해 벌금을 감수한 것이라 터붓혔습니다. 또한 난증인으로서 검사분들께 성실하게 다 말씀드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